이토록 맛난 체코 맥주를 마실 수 있다니 가재님께 감사드려야겠네요. 체코 맥주 양조장이 가재를 데려다가 맥주물의 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 체코 공화국의 남부 보헤미안 지역에 있는 프로비틴 브루어리는 가재의 심장 박동과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바이오 센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. 가재를 물탱크 안에 넣는데요. 이 탱크에 이 맥주 공장이 맥주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물과 같은 천연 생수를 채워놨습니다. 가재들은 오염물질이나 물의 순도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. 몸이나 행동으로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.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3마리 이상의 가재들의 심장 박동이 바뀌면 수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합니다. 그 결과는 3분이면 나옵니다. 사우스 보헤미아 대학의 과학자들은 특허를 신청했으며 가재 심장 박동 모니터링 특수 카메라를 포함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. 이렇게 유용한 기술이 다른 맥주 공장에도 전해져서 어디에서도 맛난 맥주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